자, 여러분, 지난 시간 복습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스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아는 수의사 그리고 반려동행동지도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의테크니션, 반려동물장례지도사 그리고 사료시식사까지 자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니까 여러분 많이많이들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자 오늘의 사연 함께하시죠 오늘은 5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아이만 바라보고 반백년을 살아온 가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들 곳이 없어요 마음이 허해요 가슴에 크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아 와이프는 여기저기 모임 다니고 아이들은 놀아주지도 않고 저를 바라봐주는 건 그래도 우리 복시리뿐입니다 복시라 10년 넘게 가족으로 함께 살아온 우리 복시리 복시리만 생각하면 그 귀여운 모습이 떠올라 지금도 집에 가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우리 복시리가 조금 이상해요 퇴근하면 이 꼬리도 신나게 흔들면서 반겨주던 복시리 복시리가 잘 먹지도 않고요 오랜 시간 그냥 잠만 잡니다 잠만 자요 더 걱정은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지 여기저기 부딪히고 온 몸에 상처가 많이 생겼어요 가끔 현관문을 열때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를 기다려주던 복시리가 그 자리에 없을까봐 말이죠 언젠가 복시리와 이별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복시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복시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사람이나 개나 다른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같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노령견들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령견들은 집안 환경에서부터 먹는 것, 미용관리 등 전반적인 것을 사악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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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바꿔 먼저 집안 환경은요 부딪힐 때 다치지 않도록 물건들을 치워놓거나 모서리가 있는 부분을 부드러운 것으로 가려야 합니다 마치 집안에 신생아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음식인데 음식 전에 이곳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이나 개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빨인데요 노령견일수록 치주 질환에 걸리기 쉽거든요 치석이 끼지 않도록 칫솔질이나 덴탈 제품으로 이빨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개들은 침샘이 이빨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치석이 바깥쪽에 끼니 양치질하기 싫다고 막 도망가는 애기들 굳이 안쪽까지 무리해서 닦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부드러우며 칼로리가 낮은 것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의 양을 평소보다 줄여주시고요 음식도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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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씹을 때 편하겠죠 영양제도 먹으면 좋은데 좋다고 그냥 이것저것 다 먹으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엔 꼭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미용인데요 사실 그래요 사람이든 개든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죠 오늘 사실 개 피디도 엄청 꾸미고 왔어요 되게 잘 안 나네 어딜 꾸민 거야 그런데 이 반려견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용이라고 합니다 안 꾸밀 수 없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 횟수를 줄여야겠죠 또한 피부가 약해져 있으니까 잦은 목욕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종마다 다르겠지만 음...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산책은 짧게라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정기검진은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심리적인 안전입니다 노령견은 정서적으로 외롭고 우울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주 대화도 해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도 해주면 내 견세를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다음 세계도 얘로 태어날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노령견들이 우습에 떠날 수 있길 저탠지덕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령견의 환경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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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 자막으로 사연 남겨주세요 언젠가 안방을 찾을 그날을 기다리면 여러분 안녕 안녕